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다시 한 번! 아 아 이뻐! 네 네 네 네 한 마리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C.A.P.N.O.T.에 큰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엄마가 감사하고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이콘이 사랑합니다! 정말 개선가운 아이콘, 다시 한 번 지수워로 축하드립니다! 네 이 Memphis의 발견에서 새 방송으로 결정팀 엔딩싱턴에서 단넷 전의 골드 디스토. 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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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토 요건 보브 디스토. 워즈 디스토. 워즈 우즈 디스토 걸 도육하는 곳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내일은 가격은 10毛 간사를 위치고 고천 스카이 덕터에 공천 프로그램을 취하지 않을 게ammad입니다. 공천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첫 음악 시간 기승이 어떻게 되실까요? 아, 너무 힘들어요, 너무.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, 표정 분위기도 힘들었고, 그리고 섹시가 되어서 많은 연습을 떠나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K-퍼드에 대한 반항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팬분들께 많이 가졌으시길 바라면서, 전략으로서 기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생의 K-스킹. 광유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략이 아주 많은 할 Shoot by th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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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